중국어 포기했습니까? 어? 어? 뽀뽀뽀뽀뽀뽀뽀 중포자가 될 순 없어 14일차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라제일중국어 엄쌤입니다 오늘도 중포자 구출 프로젝트 함께하면서 6회 하나로 시작 또는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짜요 중포자가 될 순 없어 14일차는 투이처, 추측, 위, 려, 예상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1번 예수, 시바를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게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나도, 미투, 나도라고 할 때 처음에 중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나도, 나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워, 예 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반드시 워, 예, 시 워, 예, 시 그래야지 나도 그래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럴 때 워, 예, 시 워, 예, 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1번은 예, 슈, 시바 여기에서 예, 슈, 이라는 말은 어쩌면 혹시, 아마 이런 뜻을 가진 부사인데요 동사, 시 시로 함께 쓰여서 예, 슈, 시바 어쩌면 그럴 거야 그런 거지 뭐 이런 추측의 어감을 가진 의미를 가진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 붙은 바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사죠 예, 슈, 시바 예, 슈, 시바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어 표현 하나 추가로 좀 알려드리면 같은 뜻의 다양한 표현을 나열하는 시인데요 저도 이런 말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의 같은 거 자주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우 대단히 굉장히 엄청나게 다 비슷한 말의 부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처럼 중국에도 이런 유사한 이런 언어 유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양한 표현을 나열하는 시인데요 일찍이 청와대 칭화따슈에 있잖아요 청와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중국의 교육자 메이이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메이이치라는 분이 군벌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로 말을 좀 애매한 말을 돌려서 풍자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알뜻말뜻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애 둘러 말하면서 약간 하는 말 이런 거 한국어로는 혹시 어쩌면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애매하게 애 둘러서 혹시 어쩌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이란 단시 란을 그러나 위피 부지엔더 같은 말이에요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아닐 수도 있지 이런 느낌 예시 어쩌면 커넝 아마도 따깐시 아마도 시 그럴 수도 있지만 란을 벗 그러나 위피 위피 부이딩 부지엔더 세 개 같은 말이잖아요 반드시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다 애매모호하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쭉쭉쭉 나열한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쓰후 따자 또 주에더 쓰후 어쩌면 따자 또 주에더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구어 위에 나와 있는 란을 알고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 워만 우리는 뿌갈 수어 감히 말할 수는 없다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산당이 지금 인민들을 학생들을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압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마도 대략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쉬 그런데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이비 부지엔더 부이딩 그리고는 또 그 밑에 절에 쓰후 하우샹 방붙 다 같은 말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마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네 주야라 이야 정말 여러분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시에 담긴 풍자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탄압받기 싫으니까 감히 뭐라고 크게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완곡하게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也许 可能 大概 시 然而 未必 不见得 似乎 大家都 觉得 不過 我们 不敢 说 恐怕 来不了了 恐怕 来不了了 恐怕 来不了了 恐怕 来不了了 恐怕 恐怕 라는 라는 也许 可能 곱씹 가짐 아마도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이긴 한데 그 단어와의 차이가 하나 있는게 恐怕 뒤에는 주로 불길한 일 좋지 않은 일이나 실현불가능한 일처럼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恐怕 뒤에는 주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온다 근데 예쉬 라든지 커넝 뒤에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 둘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恐怕 뒤에가 주로 안 좋은 뜻이 온다 공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문도 공파 라이브리아오 러 아마 못 올 것 같은데 못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리아오 라이브리아오 에서 동사 부 리아오 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 행동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려오 부 리아오 라고 하면 뭔만 할 수 없다 추브리아오 먹을 수 없다 라이브리아오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우블리아오 할 수 없다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부 리아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공파 라이브리아오 러 아마 못 올 것 같아 3번 다 훠이 라이더 다 훠이 라이더 다 훠이 라이더 다 훠이 라이더 호이 이 호이라고 하는 조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어에서 조동사 조동사는 능원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능 능 원 유엔 능윤동词 라고 하는데요 먼저 능 능에 해당하는 것은 능력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능 크이 호이 이렇게 3개가 같은 라인이고요 윈 원 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샹 윈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길 원한다 그리고 여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대 뭐뭐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가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호이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학습이나 훈련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할 줄 안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 중국 할 줄 안다 라는 말은 워 호이 쑤 한 유 워 호이 쑤 한 유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자전거 탈 줄 안다 그러면 워 호이 치 지 행 쳐 운전할 줄 안다 워 호이 카이 쳐 이런 것들이 학습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가능성을 나타내줍니다 봄 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호이 뒤쪽에 주로 문장의 끝에 더 를 붙여서 호이 셔머 셔머 더 그러면은 봄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 호이 라 더 그는 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중국의 산때 유행했던 어떤 구호이기도 한데요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링텐 호이 겡 하오 링텐 내일 또는 미래 우리의 미래는 호이 겡 하오 겡 더욱 하오 좋을 호이 거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링텐 호이 겡 하오 그러면은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호 제가 가끔 아이폰 시리에게 또 물어보는 내일 비 올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일기예보 찾지 않고 시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이 시리 점점 인식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중국어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학습 방법 같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4번 자 4번에서는 우리 보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이는 차이라는 단어는 추측하다 라는 뜻인데요 영어의 guess와 같은 의미죠 이 차이의 뒤에 방향 보호를 먼저 넣어보면 추라이 이걸 넣으면 차이 추라이러 라고 하면 추측해서 맞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알아맞췄다 라고 할 때 차이 추라이러 이렇게 쓰고요 흔히 우리가 대화할 때 너 몇 살이니 또는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춰봐 니 차이 차이 그러면 이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맞췄어 그러면 차이 추라이러 이렇게 쓰면 되고요 못 맞췄어 추측을 했는데 못 맞췄다 라고 할 때는 앞에 부정부사 매일을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매이 차이 추라이 매이 차이 추라이 라고 하면 못 맞췄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는 결과 보호의 부정 그러면 이걸 가능 보호로 바꿔볼게요 가능 보호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와 추라이 그 중간에 가능할 때는 더 불가능할 때는 띠를 넣으면 돼요 더 추라이 부추라이 동사 더 추라이 동사 부추라이 이렇게 쓰는데요 추측해서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 차이 더 추라이 추측해서 맞출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차이 부추라이 차이 부추라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산발 더 나가서 동사 부추라이 이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동사 부추라이 라고 하면 그 동사의 행위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 얻어낼 수 없다 라는 아주 유용한 가능 보호 표현입니다 동사 부추라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 알아채지 못하다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 추측해서 맞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칸부추라이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저 사람 겉보기엔 저렇게 보여도 엄청난 부자야 쩐 칸부추라이 야 정말 그렇게 안보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했는데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완전 중국 사람이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와 정말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듣고는 알아챌 수가 없어 이럴 때 티부추라이 티부추라이 야 이 발음과 이 발음 A라는 발음과 B라는 발음 두 개의 발음 구분 안되니 그러면 티부추라이 구분이 안돼 알아챌 수가 없어 이럴 때 티부추라이 쓰기도 하구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안에 어떤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맛 안나니 그러면 어 전혀 맛 안나는데 라고 할 때 추부추라이 추부추라이 이거 이 요리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추부추라이 야 여기 쌍차이 많이 들어갔는데 맛 안나 추부추라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검색하는데 검색을 해도 그 결과가 안나와요 그러면 추부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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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구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와요 중국사람 만나서 나 중국말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중국말이 안나와 추부추라이 추부추라이 말 못하는 고통이죠 추부추라이 더 통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걸 찾다 있죠 찾다 찾는데 찾아낼 수가 없을 때 추부추라이 추부추라이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를 앞에 쓰고 그 뒤에 부추라이 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보호의 매력인거죠 그래서 우리 21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나면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얘기했듯이 다양한 보호들이라든지 특정 주제를 하나씩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看样子 라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 분석하면 看 보다 양子 모양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하면 쉽죠 看样子 보아하니 이렇게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표현 중에 잘 알고 있는 게 看来 이것도 잘 써요 경험이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추론을 할 때 아 보아하니까 보니까 딱 그럴 것 같다 이런 말 할 때 看来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看上去 하고 看来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해서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교집합이 많아서 두 개 다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看上去 는 좀 직관적인 직관적인 딱 보았을 때의 첫인상이나 느낌 외부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거를 보통 더 비중을 많이 둬요 看上去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딱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의미고 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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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상황을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나의 추측 분석 예측 판단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때 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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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看去 看去 오늘 딱 보니까 왠지 비 올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看去 今天 雨 雨 雨 雨 또 그는 아주 야위어 보인다 아주 말라 보인다 라고 하면 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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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燥 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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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저 사람 조금 싸노워 보이는데 성격이 좀 난폭해 보이는데 이런 거 할 때 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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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쓴다라든지 看來 看去 看去 看來 한 이거는 외모를 딱 봤을 때 사납게 보이는 내 첫 직관적인 느낌이라면 구과이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대화는 안 해봤지만 내가 외모를 관찰해봤을 때 왠지 성격이 좀 괴팍하고 이상해 보여.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 다 칸칠라이 헌구과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저 사람 겉으로 보면 좀 정직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교활해.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 다 칸칠라이 헌 랏시 지시 헌지아우화 다 칸칠라이 헌 랏시 지시 헌지아우화 이런 식으로 칸칠라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헌 랏시 아주 성실하고 착실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지시 사실 헌지아우화 지아우화 라는 말이 교활하다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저 사람 왠지 낯익어 보이는데 얼굴이 좀 낯익어 이런 표현할 때 그 사람 멘이 랏시 랏시 랏 좀 익숙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런 표현할 때 칸칠라이 어떤 느낌인지 좀 구분이 되시죠. 뭔가 추측하고 관찰을 통해서 뭔가 나 혼자 분석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이런 느낌은 칸칠라이 요런 거고요. 看上去는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인 그런 인상, 느낌 이런 걸 전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6번 可以刷卡吧? 可以刷卡吧? 일단 여기에서는 可以, 什么, 什么, 吧 그러면은 뭐 뭐 해도 되죠? 라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죠 동의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可以란 말은 조동사, 앞에서도 말했죠 조동사는 능원동사라고 했잖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 허락을 나타내는 것들,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들 세 가지 뭐 뭐 있다? 能, 可以, 会,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원, 远, 바람을 나타내는 것들은 뭐가 있다? 想, 远, 你, 要, 得, 应该, OK 잘 하셨어요? 그러면 2번 commentary 可以, 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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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吧 라고 하면 kir它 해도 되죠? 이런 의미라는 것 기억하죠? 管kan 하시고요 刷卡 刷卡 刷? 捕다 卡 卡 卡 卡 여기에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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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카, 짜 카드,카, 카드,카, 이거 재밌죠 위상자하고 아래하자가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 가죠 가 여러분 위상자하고 아래하자 밑에 마음심자가 쓰여있는 거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탄트 위상자 아래하자 쓰고 그 밑에 마음심자 쓰면 탄트 탄트라고 해서 마음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몹시 불안하다 그렇죠 탄트부안 기억하시죠 아무튼 가 재밌네요 카드를 위아래로 긁으니까 샹샤 위아래 위아래 샹샤 샹샹샤 그래서 가 이 글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가 라고 하는 글자는 가 가 발음이 여러개예요 가 가는 삼성으로 가 라고도 쓰죠 음역으로 하면 음을 따서 음역자로 하면 카드 카 이렇게 쓰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QIA 샤 샤 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복사지 같은게 프린터기 이런거에 종이가 끼면은 샤 물론 중국은 지역이 워낙 크다보니까 어떤 지역사람들은 그냥 카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주 샤 샤 근데 보통화는 샤 샤 베이 샤 샤 그러면은 끼었다 이런식으로 쓴다는거 기억해두세요 샤 그래서 예전에 총알이 불발되다 총알이 불발되다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즘에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적 있나요? 무슨 설명을 하고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뭐가 이렇게 렉 걸린 것처럼 컴퓨터에 렉 렉 걸린 것처럼 버벅버벅 버퍼링이 잠시 막 멈춰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슨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나오네 이럴때도 샤 샤 샤 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예능프로 같은거 보니까 어떤 또 MC는 그냥 카컬 이렇게도 쓰더라구요 카컬 샤 근데 이것도 보통화는 샤 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맡기면 에이 니 센사이 샤 샤 샤 이런식으로 니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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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걸렸어 총알이 안나가고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좀 막혔어 지금 어려움이 좀 생겼네요 잠시 좀 버벅거리네요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거 여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잊딩시 요 마우 빙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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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딩시 라고 하는게 분명히 못뭐이다 못뭐하다 라는 뜻으로 강한 확신을 나타내주는 추측의 표현이죠 잊딩시 니 분명히 너야 잊딩시 특별한 윤헌 이라고 하면 잊딩시 분명히 특별한 윤헌 인연이야 이런식으로 쓸 수 있죠 잊딩시 와 똑같은 말로 컨딩시 컨딩시 이런게 있었죠 아까 앞에서 제가 시리한테 내일 눈이 올까 라고 했더니 분명히 온다 그랬죠 분명히 온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헤이 시리 에이 링댐 회의 샤 슈 마 링댐 회의 샤 아까는 컨딩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헤이 시리 응 링댐 회의 샤 슈 마 링댐 컨딩 회의 샤 그렇죠 이렇게 하네요 컨딩 컨딩 회의 샤 슈 네 시리도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튼 컨딩 시 이딩 시 이렇게 기억해두시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야 에서 마오빙 마오빙 이라고 하는게 문제 결함 단점 이런거죠 농담으로 할 때 털병 털병 이러잖아요 요 마오빙 요 마오빙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이고요 똥배이 북방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매이 마오빙 매이 마오빙 매이 마오빙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말짱해 이런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매이 마오빙 아무 문제도 없어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두세요 8번 자 여기에서는 타 뿌이딩 전공 타 그는 뿌이딩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전공 성공하다죠 그가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부사 세가지 정리할게요 뿌이딩 웨이 비 부지앤드 요 세가지가 있어요 뿌이딩 웨이 비 부지앤드 이 세가지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뿌이딩 부지앤드 웨이 비 뒤에 나오는 수로가 있으면 반드시 꼭 수로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꼭 그렇진 않아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 웨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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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들은 내가 보기엔 꼭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전달하는 거고요 이거와 대비돼서 메이조 메이조 커넝 쇼부띵 메이조 커넝 쇼부띵 이 세가지는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개념의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이딩 웨이 비 부치엔더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어감이라면 메이조 커넝 쇼부띵 이 세가지는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어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수로를 똑같은 걸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그러면 부이딩 샤슈 라고 하면 눈이 안 올 수도 있어 꼭 눈이 온다고 볼 수는 없어 눈이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말이고 쇼부띵 샤슈 라고 하면 눈이 올 수도 있어 눈이 올지도 모르지 이런 어감이 된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보면 타 부이딩 라이 타 부이딩 라이 라고 하면 그가 못 올 수도 있어 이런 말이라면 메이조 얼 타 라이 라고 하면 메이조 얼 타 라이 러 메이조 얼 타 라이 라고 하면 그가 아마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부사들은 HSK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好了 我知道了 你放心吧 我知道了 你放心吧 你放心吧 我估计 나는 예상한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표현 넣어주면 되죠 明天 내일 내일은 做不完 다 끝낼 수 없을 거라고 估计 내 나는 예측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문 몇 개 더 살펴보면 체육대회를 하는 며칠간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다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장은 开运动会 这两天 估计 不会下雨 开运动会 运动会 가 운동이죠 체육대회를 开 하는 동안은 这两天 이 며칠간은 估计 못 말 것으로 예측됩니다 不会下雨 下雨 비가 내리지 不会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开运动会 这两天 估计 不会下雨 그리고 과거의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는 이번 HSK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문장은 여기서 먼저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해두세요 根据 以往的经验 根据 以往的经验 根据 무엇을 바탕으로 以往 과거의 经验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표현은 根据 以往的经验 我 估计 나는 무엇뭐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슬레쉬 해서 끊어주시고 这次 HSK考试 이번 HSK 시험은 难도 难이도가 不会 가능성이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太大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좋은 문장이죠 根据 以往的经验 我估计 这次 HSK考试 难도 不会 10번 十번 说不定 它已经 到了 说不定 它已经 到了 说不定 它已经 到了 이럴 줄 알고 刚才 八번에서 《プー 伊丁》이 나왔을 때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周不定 아마 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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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로 비교해서 암기해두면 좋은 게 부이딩, 부치앤드, 웨이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쇼부딩 커넥 메이졸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부이딩, 부치앤드, 웨이비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아닐 수도 있다. 예문 한번 보시면 아마 내일 그가 꼭 올 거야. 아마 내일 그가 올 거야. 쇼부딩 링티앤 타지올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내일 그는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말은 링티앤 타 부이딩 라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포자가 될 순 없어 14일차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예문 만들어보자 그랬던 거 있잖아요. 댓글로 같이 많이 좀 소통하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채팅방에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예문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15일차 금지 명령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링티앤 찐. 바이 바이. 놈을 집중해 드립니다. 링티앤 찐. 벗고의 뵙겠습니다. 링티앤 찐이. 링티앤 찐. 링티앤 찐. 링티앤 찐. 링티앤 찐. 링티앤 찐. 링티앤 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